질문이 다 똑같은가요?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. 저희 아이팬TV인데요. 이제 인터뷰 시작할게요. 경기장갑을 이 둘 중에서만 착용할 수 있다면? 야구글러브, 권투장갑. 권투요. 야구글러브. 권투장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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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글러브?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. 신발을 바꿔 신고 경기를 해야 한다면? 쪼리, 어그부추. 쪼리. 어그부추? 어그부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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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부추는 뭐예요?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면? 소고기 3인분, 돼지고기 10인분. 질문 이러고 괜찮은 건가요? 소고기 3인분. 소고기 3인분 뭐였는데? 돼지고기 10인분. 돼지고기 10인분. 소고기 10인분. 가능하세요? 피겨처럼 경기의 곡을 선곡할 수 있다면? 발락은 ED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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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퍼. 폐막식에서 단체로 꼭 이것을 해야 한다면? 태극일장, DNA춤. 태극일장. 태극일장. 태극일장? DNA춤. DNA춤.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를. 이게 뭐야. 이상하죠? 대면 이상한데요. 어 아이콘TV에요? 네 안녕하세요. 이거 주제 뭐예요? 이거 주제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. 그럼 이제는 모르겠습니다. 그럼 여기가 되겠습니다. 다음은 더 확인할게요. 감사합니다.